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청자분 모시고 말씀드리던 중에 이것은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해서 주식기초강의 과연 주식은 기술로 하는 것일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여러분 주식투자하면서 여러분들 책 뭐 두세 권 안 보신 분 없을 테고 기법 뭐 공부 안 해보신 분 없을 테입니다. 그런데 닥터케인은 예전에 명상을 통한 무식강화훈련 이런 방송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정세희님과 둘이서 말씀드린 내용들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방송도 켰는데요. 좀 전까지 계속 제가 방송 종료 후에 둘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정세희님 하나만 가슴 깊게 새기십시오. 13년차 된 트레이드로서 저보다는 아직까지 경력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기술도 중요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오히려 심리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뻔한 소리인 것 같은데 어 심리? 뭐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절대 아니거든요. 최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승패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투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자 닥터케이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식투자 제가 간단하게 요것만 말씀드리죠. 아마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우상량하는 종목을. 여기 삼성전자거든요. 이상한 잡주 아닙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우상량하는 종목을 이렇게 우상량하고 있잖아요. 우상량하는 종목을 적당한 가격.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자 이 평선들 다 깔아내고 20일 인근한 여기를 탁득해는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중심 가격이라고도 하죠. 중심 매매에서 말씀드리는 중심 가격입니다. 이 평선들 밀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일 인근에서 띄우는 종목들. 이 종목을 살 때 거래량이 이렇게 서고 거래량이 이렇게 서고 장대 양북 나오면 더 좋다. 이해 되시죠? 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목표치가 많이 남는 종목을 하시면 하실수록 좋다. 목표치 여기서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이만큼 갈 수 있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요? 21,800원. 여기가 26,000원이니까 약 5,000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5,000원이면 3만 1,000원 정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서. 그죠? 5,000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25%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맞는 것 같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사서 25% 먹으러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25%입니까?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하면 답니다. 이것이.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매수해주는 종목이 더 좋다. 자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죠? 사.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끌어모으고 있네요. 닥터K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이닉스 좋네요. 사 모으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치고 받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들고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이 쌍끄리하고 있거든요. 싹쓸이하네요.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틀린 점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이평선도 깔아내고 여기 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이만큼 날아갔죠. 여기서 한번 챙겨먹고 여기서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여기 인근에서 다시 들어가는데 자 분명히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세게 여기서 은봉으로 안 밀리면 여기서 팔 필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후로 은봉 떨어진 거 있습니까? 크게? 여기 여기서 팔았으면 팔았겠지. 은봉도 안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제가 분석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봉 떨어지기 전까지 강하게 돌파하면 팔 필요 없습니다. 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간단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요. 그런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딱 지키면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상승 초입 중심 가격. 이평선 20일 있는데 가격에서 밑에 깔아놓고 이평선 깔아놓고 사고 살 때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복 나오면 더 좋고 기가 내고 기인 사는 종목 골라. 그래서 사. 목표치까지. 이것이 다인데 간단하시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지키냐 말이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편안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셀틀리언 같은 거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기서 살까요? 하고 있다고. 여기서 살까요? 진잡니다. 제가 방송에도 다 올려놨어요. 오르기를 지금 3배 이상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밀린다고 살까요? 박살나잖아요. 제가 여기 깨지면 25만원 간다고 그랬거든요. 25만원에서 단기 3, 4일 만에 20% 먹는 거 보여드린다 했는데 말로만 보여드렸습니다. 말로만. 25만원 짓고 갔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데서 사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닥터케이가 얘기했던 이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을 샀다면 크게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지키지 못하고 이런 데서 사려고 달라든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현대건설이나 건설주에서 물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서 꼭대기에 사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르고 따블 인근까지 오르고 있는데 여기 사거든요. 남북 지금 러시아를 간에 유럽을 간에 철도를 놔 가지고 건설주 대박입니다. 대박은 대박이죠. 여기서 사야 대박인데 여기서 하면 쪽박이라니까요. 이런 데서 잘못 사면 박살나잖아요. 오늘 다 던졌어요. 거의 놀래가지고. 그러고 나면 또 메롱하고 올라간다구요. 올라가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면 좋은데 한 번 더 출렁출렁하는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또 쫓아갔다가 또 빠질 때 또 손절하고 이렇게 나온다구요. 차라리 밑으로 쑥 기다렸다가 여기 인근 오면 한 5만원대 인근 오면 사면 더 좋은데 여기서 못 사고 여기서 적어도 못 샀다면 살 수 있는 자리는 없다는 거죠. 여기 위에서 사고 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간단한 거 그거 못 지켜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중심가격에서 사야 된다 했는데 이 꼭대기에서 산단 말이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힐책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것만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심리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주식에서 실패하기보단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가 여기서 막 사고 이러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토막 넘게 났는데 몇 천만원 물려있어요. 지금 손실이 제발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이것도 여기서 샀으면 사야지 여기서 사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고 쭉 들고 있습니다. 지금 박살이 났죠.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장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양이 안 차는 거죠. 3%, 4% 먹고 하니까 양이 안 차는 거죠. 이런 거 날라가는 거 보고 이런 거 보이시죠? 날라가니까 이런 거 들어가죠? 날라갈 때 좋죠. 한 17%씩 막 빠지는데 어떻게 버틴단 말입니까? 도저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간단한 원칙이라도 자기가 100% 지킬 수 있는 그 사항만 된다면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힘든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심리 제어가 힘들어요. 정말. 제가 강의를 여러분들께 하는 입장인데도 저도 100% 잘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켜놓고 실시간 매매하는 방송을 올렸었는데 그 이유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하면 제가 부끄러워서라도 제 원칙을 지키려고 일부러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컴퓨터 사양 때문에 막 중간에 버벅거리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는 좀 안 올리고 있습니다만 다시 좀 재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창한 기법 찾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양봉, 은봉. 적어도 양봉 나올 때만 사도 크게 실패 안 한다? 양봉은 알지? 이러면 양봉 모르는데요. 그러면서 3천만, 5천만 투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벌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지인 중에 한 명인데요. 방송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농담 비슷하게 섞고 있는데요. 아니 돈을 3천만, 5천만 원 투자를 하면서 양봉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재수인 거예요. 재수 버는 것은. 그런 사람이 벌면 오히려 더 크게 망한다니까요.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돈 벌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5천만 원에서 1억, 2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빚 내고 집 담보하고 거기에서 와장창 했을 때 끝장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 깡통도 차보고 비참한 생활도 다 해봤습니다. 자, 깡통 차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방송에 올려놨으니까요. 주식 기초 강의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닥터케이 성공담 실패담 보시면 뭐 하루에 4천만 원으로 8천만 원 더 벌어보고 닥터케이도 뭐 속된 표현으로 빵구 좀 꼈습니다. 자, 1억으로 한 달에 뭐 더 잘하는 사람도 많으시겠지만 3억 더 벌어보고 해보면 뭐합니까? 자, 마음의 욕심이 있고 마음의 평정심을 갖지 못하고 조그만 수익에 만족을 못하고 선순환으로 잡고 가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불어쓰 상태에서 4천만 원으로 8천만 원 벌었다면 당장 그 다음날 벤츠 사죠. 그죠? 그러나 제가 마이너스였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 2천 그것도 3시간만에 8천만 원 벌었는데 옵션이었거든요. 닥터케이는 옵션도 했었습니다. 옵션에서 많이 망해봤습니다. 주식만 있으면 안 망했을 텐데 그래서 옵션은 뭐 1분에도 반토막 나는게 우습습니다. 그래서 3시간만에 8천만 원을 벌면 4천만 원으로 수익권이었으면 수답했겠죠. 그러나 마이너스권이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리면 된다 한 번만 더 돌리면 된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닥터케이가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어두운 시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는 방송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독자들 많이 모아가지고 다음에 유료회원 모집해야지 절대 아니거든요. 좀 유명해져야지 절대 아닙니다. 유명해지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제가 정말 힘든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저처럼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누구한테 위로 받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유료회비를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료회비를 내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도 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만 적어도 무료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팁도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정세희 님도 성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한 발자 한 발자 아직까지 손실은 좀 있었다고 하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평생 직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식투자 어떻게 보면 해야 된다고 방송을 올렸더니 뭐 싫어해도 달렸던데 그 사람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금을 넣어두면 그것이 플러스가 아니거든요. 그죠? 예금보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보다 부동산 아 부동산이란다 그 물가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돈만 눈에 보이는 돈만 그냥 있다 싶지 사실상 마이너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우리가 고용이 그렇게 안정된 상황도 아니고 50살 넘어가면 뭐 짤리기 십상인데 평균수명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80 이상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그죠? 그러나 주식투자란 이 안정된 아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해놓고 오랜 시간동안 트레이닝을 거쳐서 진짜로 나중에 은퇴 이후에 하신다면 욕심만 줄이신다면 충분히 자 생활하고 남을 정도의 수익은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에 차근차근 아 모든 과정을 어 잘 거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설프게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 망해봐서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닥터케이아 꾸준하게 방송 올리고 할 테니깐요. 적극적으로 댓글도 남겨주시고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한다. 그러면 제가 그러한 성의를 봐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더 제가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성의를 보이시니까 제가 더 좀 챙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 잘 한 주간 마무리 하시고요. 자 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가 이루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놀러 가는 거 포기해야 되고 술 마시는 거 포기해야 되고 친구 만나는 거 포기해야 되고 드라마 보는 거 포기해야 되고 늦잠 자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딱 특히 새벽을 밝히거든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야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 대가를 치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노 페인 노 게인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쉽게 얻은 거 그냥 바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많은 고통을 감내한 이후에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송통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겠고요.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Dr. K Yeah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Yeah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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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